클라우드 애널라이저 스팟 인스턴스를 혼용하고 다양한 인스턴스 타입을 골고루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 가용성과 비용 절감으로 자동으로 달성해주는 엘라스티 그룹 또한 이러한 자동화된 인프라 관리, 비용 절감을 컨테이너 환경에서도 가능하게 해주는 오션 데이터나 네트워크와 같은 상태를 저장해야 하는 워크로드를 스팟 인스턴스에서도 가능하게 해주는 매니지드 인스턴스 이 4가지 서비스를 통해서 기존 과제들을 모두 자동화하여 노동시간과 재반 운영 비용을 감소하고 고객에게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개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